비타민 D가 부족한 노인은 치매가 빨리 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 410여 명을 5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혈중 비타민 D의 농도가 낮을수록 가벼운 인지장애와 치매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영양소로 음식으로 섭취하거나 햇볕을 통해 체내 합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경우 편식과 햇볕 기피현상, 자외선 차단제 사용 등으로 제대로 체내에 보충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